세종과 충남 금산에서 LH 직원과 외국인 유학생이 코로나19에 추가 확진됐습니다. 방역 당국에 따르면 전날 경기 용인 거주 확진자와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LH 세종특별본부 직원 2명이 확진된 데 이어 같은 사무실 40대 직원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. 또 금산의 한 대학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 1명이 추가 감염돼 나흘 새 같은 대학 유학생 4명이 확진되는 등 충남에서 모두 10명이 확진됐고 대전에서는 서구와 동구에서 3명이 추가 감염됐습니다.